지금은 진짜 많이 나아진 건데 옛날에는 진짜 심각하게 오지랖이 심했어요 진짜 한 20대... 한 24... 26... 아니 25? 이 정도까지 진짜 오지랖이 너무 심하고 진짜 불의를 보면은 지금도 뭐 약간 그런 거 있긴 한데 약간 정의감에 너무 활활 타오르고 불의를 보면은 막 진짜 미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었어 페이스북에서 전부 다 친추 했었어 전부 다 친구 추가 오는 사람 싹딱 친구 추가 받았었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야야야 하면서 막 동영상에 막 있는 거야 되게 그 약간 살짝의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이 있는데 어떤 동영상 찍으면서 막 가시는데 야! 5천 원 줄게 일로 와봐! 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에이씨 5천 원 가지고 이씨 그러긴 해 이씨 이렇게 하는 거야 동영상을 찍고 올려 있는 거야 나랑 같이 페북에서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 보는데 너무 열이 받고 되게 사람 되게 무시하면서 행동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너무 또라이 같은 거야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어? 얼굴을 공개하면서 저분한테 허락 받았냐고 그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사람 전체 오모형 문신했었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쪽지를 보냈지 지우라고 불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이고 기분 나쁘다고 지우라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깡패였는데 그분이 내 번호를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는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창원집 주소 알아내고 막 근데 그 새끼 아직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나한테 그 후에 연락이 왔어 미안하다고 잘 얘기 좀 하고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고 그냥 귀하소리라고 앉아있어 진짜 원래 오지랖 진짜 심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오지랖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집 주소 알고 왜 됐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오고 그냥 전화를 협박하더라고요 뭐 근데 뭐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 어? 한편으론 이랬어 저 불쌍한 인생이다 싶었지 제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는 결국 마지막에 하는 행동들이 저 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 항상 끝은 그 사람의 집을 집 주소를 알아내거나 그런 걸 알아내가지고 협박하는 거 항상 그렇게 살겠구나 싶었지 물론 나도 그때 잘한 건 아니야 오지랖 부리면서 남한테 쪽지 보내면서 되게 불편하게 불편러이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지 나도 전문가로 한편이었고 주소가 어떻게 하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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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